네, 안녕하세요. 북성주입니다. 이번 북성주TV 사연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부동산 투자로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저처럼 매번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더 이상 실패하지 않고 즐기면서 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네요.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서 사연을 보냈는데요. 부동산 투자를 하다가 실패하거나 망한 사례가 있는지요? 이렇게 보내셨거든요. 실패의 기준을 정리를 어떻게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실패의 기준을 제가 원하는 목표, 그 부분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게 실패한 게 아닌가 저는 보통 그런 기준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사실 이게 부동산 투자를 시작한 초창기 때 사실 이런 실패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나중에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왜 실패했는데 돌이켜받았더니 이건 실패였고 내가 전략적으로 잘못했어 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피드백을 해서 두 분 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그런 어떤 실수 내지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제가 실패한 케이스들의 어떤 공통점을 보면 그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매수 타임을 잘못 잡거나 아니면 매도 타이밍 내지 추구 전략 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 멘티 분들한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타이밍 타이밍 타이밍이거든요. 매수와 매도 타이밍. 결과적으로 부동산은 타이밍이 쌉니다. 라고 말하는 게 실질적으로 아무리 좋은 물건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남 있는 아파트를 하더라도 그 아파트가 계속 상승하지 않지 않습니까? 상승했다가 하락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락을 하고 바닥을 찍었을 때 매수 타이밍을 잡고 내지 바닥을 찍고 매가가 조금 회복됐을 때 매수 타이밍을 잡고 그리고 그 물건이 꾸준히 매가가 상승을 해가지고 정점에 가까울 때 그때 어떤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얻는 물론 나중에 제가 정점이 이뤘었을 때 나타난 시그널이 무엇이고 그래서 그 시그널에 따라서 이렇게 매도를 하는 것이 이때 타이밍을 잡는 거다 이렇게 또 따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저희들 투자에 대한 실패에 대한 사례에 대한 부분을 궁금해 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사실 이거는 제 투자보다는 지인이 정말 저희도 소유 정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그분이 토지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친하다 보니까 제가 아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보는 것이 어떻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조언을 하면서 했었던 물건이거든요 물론 제가 따로 어떤 비용을 받거나 그런 거는 없었고 짜장면 한 글귀 얻어 먹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그 물건이 용인에 있는 배관면에 있는 토지였어요 토지가 지붕 경매에 나온 겁니다 이 지붕 경매는 전체 하나가 한 필지가 전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한 필지를 구성하는 지분 몇만분의 1, 몇천분의 1, 몇백분의 1, 내지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지분만 나오는 것이 지붕 경매거든요 그래서 그 물건도 지붕 경매였어요 이 물건에 관심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 그때 당시 부동산 사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개발이 된다고 했어요 개발이 돼서 무슨 개발이 된다 했냐면 모 방송국에서 여기를 전체에 수용을 해가지고 방송 촬영장, 촬영장으로 해서 세트장이죠 세트장이 들어온다 이런 소문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제가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벌써 20년 가까이 됐던 시점이다 보니까 일단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만약에 수용이 된다면 큰 돈을 벌 수 있겠다 이 말을 재판단한 게 아니라 부동산 사장이 말하니까 볼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입찰한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지분을 받았는데 그 물건이 수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유자가 이런 식으로 해서 꼬이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수용이 되지 않으면 해서 이걸 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벌써 20년 전인데 그때 당시 거의 한 370만 원 해서 400만 원까지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또 지금 얼마나 매가가 올랐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또 그대로 이렇게 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술 한잔 먹으면서 이야기할 때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거는 이 자식 대대로 계속해서 자식한테 물려주고 나면 언젠가는 개발되지 않겠냐 이렇게 우습게 소리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실패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물건을 나중에 어떤 식으로 정리하고 그다음에 출구자로 이렇게 잡을지 예를 들어서 수용이 된다는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나중에 수용이 안 됐었을 때 그 다음에 전략이 무엇인지 여기까지 생각하지 않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그 물건을 팔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똑같이 그 물건을 경멸을 이렇게 넘어가는 방법밖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고 매수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특히 어떤 토지를 투자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또는 건물이 있는 토지만 나와 있는 투자를 했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추구 전략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 관계상 한 개의 사례만 간단하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가장 오래 왜냐하면 가지고 있었던 물건 중에 팔지 못한 물건 그것이 딱 하나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해보겠지만 저한테는 가장 뼈아픈 어떤 사례로 기억되기 때문에 당장 딱 기억나는 게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연에 대한 고민 해결을 한 팁 잠깐 말씀드린다는다면 부동산 투자는 실패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추구 전략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추구 전략이 자기의 원하는 대로 추구 전략을 세웠다 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대비해서 항상 차선책 그래서 1차 방안수에 물었을 때 2차 방안수 2차 방안수에 물었을 때 3차 방안수까지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